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남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경제와 교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송아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해남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 공약으로 탄소중립 집적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현재 국가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익산부터 여수까지 이어지는 곡선 구간을 직선화해 최고 시속을 350km까지 끌어올리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역시 마찬가지. 전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 속에 사업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에 내건 공약은 모두 7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고흥 우주항공산업 집적단지 구축과 광양항 스마트항만 조성을 제외하면 나머지 공약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의 경우 전남도가 관련 용역을 실시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비와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한공항 육성 공약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벨트 조성 공약은 일부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국비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대 유치와 같은 전남 주요 현안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지역민들의 수요에 맞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윤 대통령의 전남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비의 추산치는 30조 원.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전남도가 확보한 예산은 9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